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험생활의 진정한 이제 시작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. 시험 딱 치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현타 딱 오죠. 그렇죠. 여러분 여러분들 각오가 아마 새로웠을 것 같고요. 절대로 자기 합리화 하지 마시고요. 대신 선생님이 국영수 과학은 몰라요. 하지만 사회탐구는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면 한 두세 달 정도로도 충분히 1등급 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듣고 어 두세 달이면 된다는 말이지. 그러면 좋아 나는 사탐은 8월부터야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. 여러분들 그냥 딱 일주일에 한 3, 4시간 정도만 사탐해 주신다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. 진짜로 개념 듣고 선생님이 또 최근에 거의 완강했죠. 이만복 열심히 하시고 또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사탐은 아주 간단해. 그냥 개념하고 문제 풀면서 계속 여러분 실전 연습하시면 돼요. 아주 간단합니다. 하여튼 해설 들어가 볼 텐데 어 사실 여기 이제 다소 어려움이라고 써놨어요. 뭐 10번 14 16번 좀 어렵다고 했는데 한지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오케이? 혹시 이제 두 쌍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평균 3월 정도보다는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합니다만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들어가 보죠. 벌써 1번의 기억부터 벌써 먹는 것으로 우리의 또 뭐라 그럴까 또 우리의 또 본능을 또 자극하는 문제입니다. 초밥 스시라고 하죠. 스시. 아직도 친구들이 사시미랑 헷갈린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시미는 회잖아. 우리가 그래서 사시미 칼. 가끔 뭐 조폭 영화 보면 나오잖아. 이렇게 찌러 돌리는 곳이다.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친구란 영화 봐도 많이 먹었다. 아이가. 뭐 이런 것도 있고 초밥을 많이 먹었다 그러진 않을 텐데. 니은. 니은. 니은은 이제 뭔지 모르겠고. 디귿. 긴강. 장강이죠. 장강. 중국말로 하면 창장강이라고 합니다. 창장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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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이 문제가 안타까웠다는 거는 이런 것까지 알아서 뭐 그냥 중국의 가장 긴 강 정도 알면 되지. 고유명사까지를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봤나 이 문제가. 쌤이 여러분들한테도 옷 이름을 외우진 말아라. 다만 몬순 기후에서는 얇은 천 통풍이 통풍에 유리한 옷. 요 정도면 충분한데 말이에요. 아 이거 아오자 이거 알아서 뭐해. 살이 알아서 뭐합니까 이거. 참 안타까워서 조금 이거는. 인도네. 우리 또 배운 게 이제 몬순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의 부패가 잘 되죠.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더운 지방에서는 향신료. 부패도 막고 생선의 비린내 고기의 누린내 같은 것도 잡아준다 그랬잖아. 우리가 여러분도 알지만 고기 들어간 음식 먹을 때 후추 조금만 뿌려주면 진짜 맛 탁 살아나잖아. 근데 다행히 요건 우리가 외웠어요. 나시고랭이라 그래가지고 볶음밥. 그쵸? 나시고랭. 나시고랭. 뭐 볶음밥은 아니지만 또 말레이시아 음식으로는 나시르 막. 그래서 막 들어가니까 말레이시아 건 나시르 막으로 기억하라 그랬지. 그 다음에 2번도 우리가 또 배웠어요.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눈무게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경사지고. 합장. 합장 급경사잖아. 손 이렇게 합장하는 거. 그래서 합장가옥. 합장가옥이죠. 합장가옥.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니은은 뭐예요? 고 들어가고 옥 들어가니까. 아오자이는 아닐 거잖아. 아고이니까. 살인 두자니까 또 아닐 거고. 물위에 진집은 수상가옥이고. 땅위에 진집은 고상가옥이. 땅과 떨어지게. 그 다음에 미음자 형태는 이게 중국의 추운 지방에서. 이거 몬순하고는 큰 상관은 없죠. 그래서 이제 4번이다 그래가지고 4개를 4개가 막혀있는 집이죠. 4번. 그러니까 답은 고상가옥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. 조금. 2번 문제만 해드려도 좀 괜찮았어요.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자 기억에는 인도가 포함이 되느냐. 우리 인도는 남부아시아죠. 동남아시아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. 니은. 자 니은. 자 이 그 rcb 우리가 지역 경제블록에서도 외웠죠. 세계 최대의 fta다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. 자 니은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냐. 니은은 누굴까요 도대체. 자 니은이란 국가는 남중국해에서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남중국해에니까 중국 빠질 리가 없잖아요. 우리 주변 지도로 외우라 그랬죠. 그래서 중국 또 이쪽에 베트남 이쪽에 필리핀 이쪽에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.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저기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. 여섯 개 국가죠.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미국하고 패권 다툼할 정도의 나라가 누구예요. 대만일 리가 없잖아요. 브루나이일 리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여섯 개 국가 중에 빠진 게 중국 대만 브루나인데. 미국과 패권을 다툴 만한 나라로는 브루나이나 대만. 패권을 다툴다면 브루나는 아이가 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니은이 중국이 되는 거죠. 중국. 중국은 인구 제일 많죠. 그 다음에 3번에 디귿. 디귿.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. 관세나 비관세를 없애는 거죠. 무역장벽이죠. 무역장벽이 바로 관세나 비관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. 비겁한 짓 하는 거죠. 그렇지. 이런 것들. 관세도 없애고 비겁한 짓도 하지 말자.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죠. 남중국계 분쟁은 우리도 배웠지만 영토와 자원분쟁 단원에서 배웠어요. 영토와 자원이지 종교분쟁은 아닙니다.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.